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공화국 창권 구구절 명절이다 라며 청년들에게 공급한 공급물자에 평양의 돌격대원들 불만을 폭발하고 있으며 또한 산립집 건설에 동원된 수백 명의 청년 돌격대원들이 백주 대낮에도 떼강도로 돌변했다라는 소식 그들이 과연 왜 그렇게 떼강도로 돌변을 했겠습니까 이에 평양시의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의성까지 지금 이 사태를 막겠다라며 평양의 서성구역과 형제산구역 등 대대적으로 체포를 하고 있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한 평양 청년 돌격대원들이 대낮에도 형제산구역과 또한 서성구역, 모란봉구역까지 쳐들어온다라는 WTR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평양 건설자들에게 인공기 새겨진 위류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당국이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으며 평양 건설자들에게 인공기 북한 국기가 새겨진 위류를 공급했습니다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 이날 북한은 열병식 행사 등 정치 행사로 민심결집을 꾀하면서 평양 건설 노동자들에게 명절 공급, 위류를 공급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8일 어제 평양 화성지구 산림집 건설에 나간 아들로부터 구구절 명절 물자를 반팔 여름티를 받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동원된 청년 돌격 대원들에게 공화국기, 인공기가 새겨진 속옷 하나를 당의 배려로 명절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착공된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은 김정은이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기간 평양의 해마다 1만 세대를 건설해 평양 시민들에게 5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추진되고 있는 김정은이의 핵심 평양 건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반팔을 공급받은 청년 돌격 대원들은 올해가 공화국 창권 정주년이라며 국가제일주의를 선전하더니 명절 물자가 이게 다냐며 씁쓸해 한다는 말을 아들이 전해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99절 어전 청년 돌격 대원들은 공화국기가 새겨진 반팔을 단체복으로 입고 최고 존엄에 충성을 다하자라는 결의 모임 행사에 참가하도록 조직되어 있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99절 명절을 맞으며 평양 강동 원실농장 건설자들에게 공화국기가 새겨진 반팔을 명절 물자로 공급됐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2월 착공된 평양 강동 원실농장 건설은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한다라며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사업입니다 소식통은 강동 원실농장 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건설자들은 공화국기가 새겨진 반팔을 입고 99절 아침 건설 현장에 집합해 충성의 결의 모임에 참가했다라며 청년들이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 소식통은 하루 12시간 원실농장 건설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자들은 99절 하루라도 떡과 고기를 실컷 먹고 휴식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고작 99절 명절 당의 배려라고 속옷을 공급하고 정치 행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며 볼맨 소리를 들여놓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WTR 소식통도 지금 평양시가 왜 충격사태에 이어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7월 달에도 또 알려드린 적이 있고 8월 달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평양시 서성구역과 형제산구역 등 북한의 산림집 건설에 동원된 수천 명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 아야 아예 떼강도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평양역과 또 이 서성구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에 속도전 청년 돌격대원들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대낮에 그 아파트에 들이채서 밤 내놓으라, 밤 내놓으라, 쌀내놓으라, 쌀내놓으라 라는 충격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서성구역의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다급하게 손전화기로 사회안전부에 신고를 하고 사회안전부에서 긴급출동을 하자 이 안애들이 밥을 먹다가 밥통 통째로 들고 뛰며 김정은 장군님의 속도전 청년 돌격대 잡아보려면 잡아 봐라 라고 하자 그 체포 현장에 동원됐던 사회안전원들이 멍하니 보며 빨리 뛰라, 빨리 뛰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는 모양새만 보여줬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말과 9월 초에도 형제산구역에 동원된 수백 명의 청년 돌격대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을 들이쳤는데 밤에 10명에서 또 15명 또 어떤 친구들은 3명, 4명씩 조를 무어서 아예 지휘관의 지시하에 그 마을을 들이쳤는데 이번에도 이 국가보이성 사회안전부가 그 마을을 습괴밭으로 만들어 놓은 속도전 청년들을 잡겠다고 까마주, 까마주, 차이죠, 차, 또 우아주, 우아주 긴급체포 차량까지 도착해서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 청년들도 떼강도로 돌변하고 몽둥이, 삽을 들고 안전원들과 보온들 잡아가려면 잡아가 봐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김정은 장군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대놓고 안전원들과 보온들에게 집단으로 저항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산구역의 R소식통은 현재 형제산구역과 서성구역, 인민들이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이성에 신고를 해도 안전원들과 국가보이온들이 이 수백명, 수천명일 수도 있는 이 떼강도로 돌변한 이들의 범죄 행위에도 안전원들은, 보이온들은 눈을 감고 있다라며 그만큼 당에서 이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식량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 안전원들과 보이온들도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의 떼강도짓을 눈을 감고 묵색여야 하는 눈을 감고 한마디로 봐줘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형제산구역의 R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현재 형제산구역에 도움된 수천명의 속초전 청년돌격대 가로열고 7여단으로 추측됩니다 그 청년돌격대원들이 얼마 전에 코로나와 리질, 이질이죠 코로나와 이질 여기에 원인 알 수 없는 고열까지 괴병이 한 번 터져서 형제산구역에 있는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 얼마나 난리가 났댔습니까 인민군대에서 준 것으로 보이는 천막 천막 6동에서 7동에 수백 명의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 환자들이 괴병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예 집에도 보내지 않고 쓰러져 있는 그들의 아픔을 약도 주지 않으면서 소금물로 치료해라 또 다른 약재로 치료해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들을 치료도 안 해주고 있어서 현재 이 수백 명의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의 어머니들이 각 지역에서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태는 지금 평양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계속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사태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저의 WTR 수지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양에 있는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이 얼마나 굶주리면서 저렇게 김정은을 위해 혹사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